아니 이거 마왕의 소리! 이리와! 이리와! 마왕의 이상 회차인 것 같아! 어서 조카 데리고 있자! 절대 안 믿지! 야 녀석들! 겁을 먹고 도망가는구만! 받느냐? 이게 바로 마왕의 힘이다! 안 믿어? 네! 안 믿어? 네! 자 좀 더 강력한 힘을 보여주겠다! 놀라지 마라! 이러면 뭐가 나온다! 배영이! 이번엔 마왕의 멋진 스타일의 곡을 주지! 내가 무슨 스타일인지 알아? 그렇지! 에브리바디! 로봇댓댓댓댓댓댓댓댓댓 브레싱 로봇!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! 네! 자가마다! 이 바닥에. 큐잇!! 퀴즈 솔로 삼성 바다 하얗 자, 자단 이게 바로 마마옹님 스타일이야 가만히 대단히 보실 때가 아니지 그렇지 묽게바대 잡아서 이사물 좀 홀란을 따트려야지 덫을 좀 설치하고 야 깜참 너 저기 너 푹 보이지? 너 올라가 저 목을 치면 물개 왕자가 나타난다 그때 왕자를 잡는 거야 야 빨리 가 올라가 목을 쳐라 자 이번엔 여섯번 여섯번 제발 일곱번 일곱번 됐다 여기도 나와라 물개 왕자 들어가라 잡았다 약간 줘 이제 필요없어 자 드디어 왕자를 잡았으니 이제 이 정도 볼란하게 빠지겠구만 슬리 마라스리 자 짜잔 어? 어디갔어? 됐다 헤헤헤헤헤헤헤 어디갔어? 어디갔어? 들어도 돼가 어디요? 어? 어? 마흐의 북소리가 분명히 그쪽까지 들었는데 여러분 마흐는 어디로 갔죠? 아니 집안은 그렇죠? 그럼 제가 이 안쪽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넌 여기서 마흐을 보다가 누군가나 전하면 박수로 코델이 가르쳐주세요 알은니? 오세요